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1에 나왔던 어떤 캐릭터를 또 다시 보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벽에 남동생에게 기운이 했던 것처럼 알리의 가족을 돕는 장면을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시즌2에서 지하철에서 오징어 게임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카트치기를 했었던 공유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손님을 위해 상우의 어머니가 깨끗하게 손질한 오징어를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 어쩌면 그 오징어가 어떻게 잡혔는지 그 뒷이야기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구슬치기 게임에서 일부러 새벽에게 저주었던 착한 지영이가 잘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는 대분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운, 인호, 준호, 그리고 게임 참가자의 모집 책임자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꿈이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라도 죽은 상우나 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 기운은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었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시즌2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이라면 몰라도 시즌1에서 이미 죽은 캐릭터를 시즌2에서 다시 살려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시즌1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회상하는 장면으로 출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즌2에는 회상 장면이 많을 것 같거든. 나는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알리의 부인과 자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덕수가 죽은 것은 알지만 회상하는 장면으로라도 다시 한번 그를 보고 싶어. 그리고 경찰력을 했었던 황준호와 오징어 게임 참가자를 모집했던 공유도 꼭 시즌2에 출연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오징어 게임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지만 시즌2가 없었으면 좋겠어. 시즌2를 보고 실망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야. 나는 시즌2에서 새벽 1을 꼭 보고 싶은데 누가 새벽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일람의 가족과 정체, 과거 오징어 게임의 승자들, 게임 스태프들의 정체와 그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 그리고 프런트맨의 과거에 대한 내용들이 시즌2에서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경찰력을 맡은 준호는 추락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해 시즌2에서 꼭 볼 수 있기를 바래.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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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